오늘 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성도님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된 평안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또 하늘의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세상에서 무거운 짐진 것들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두 가지 것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이를 행하십니다 두 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될 것 두 가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한 가지는 사람입니다, 사람 좀 짐작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천군천사들이 있습니다 인간들보다도 훨씬 탁월하고 훨씬 능력이 있는 천군천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다 맞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로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들은 복음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을 하나님은 고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듣고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축제에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마는 그러나 그 일에 반드시 사람들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한 두 주간 새생명축제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되어야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준비되어야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가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40년이 참해 40년이 참해 천사가 신해상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가 가까우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찰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앞당겨 달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조르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마였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가시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설교의 소재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시간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이미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그런 말씀 나와야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여러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들로 이루어진 한 70여 명의 그런 가족들이 기근을 피하여서 애국당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그 7년 대기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가족들을 아주 비옥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수많은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임금이 바로가 되고 애국의 왕이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애국에서 그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그때의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모세의 나이가 40이 됨에 그런 말씀 나오죠 40이 될 때 바로 그 시간에 모세의 마음에 자기 동족들에 대한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사내 아이로 태어났을 때에는 애국의 바로가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이 이 모세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석 달 동안을 몰래 몰래 키웠는데 아이가 한 석 달쯤 자라니까 우는 소리도 커지고 또 무지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상자를 잘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아기 모세를 넣어서 그 상자를 나일강에 그냥 흘러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나일강물이 그냥 흐르는 것 같아도 그냥 그 흐르는 강물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냥 흘러보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흐르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 흘러가는 그 강가에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왔다가 떠내려오는 모세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모세를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철저하시고 정확하십니다 한치의 틀림도 없습니다 만약에 조금 빨리 나일강에 나왔다가 목욕하는 것을 마치고 돌아가 버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모세는 그냥 그 강에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시간에 모세를 떠내려가게 하고 기가 막힌 시간에 공주가 나와서 그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앞에도 살펴본 것처럼 40년이 참해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그곳에서 모든 지혜와 말과 모든 어떤 행하는 일들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가 40이 될 때 그에게 동족이 생각나게 되고 그 동족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역사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드듭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교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짜놓은 시간표대로 우리의 일생이 한치의 차구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너무 조급한 생각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깝깝쟁이 날 정도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아야 한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딱 놓고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내 인생을 교획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이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간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시고 실력으로 준비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질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와 귀한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와 귀한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말던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이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 떨어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수백 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을 뿌릴 때가 있으면 열매를 그둘 때가 있습니다 파종할 때가 있으면 곡식을 그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지금은 추수기를 이미 지나고 지금은 그 충공기 보릿고개 같은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허리띠를 쫄라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수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보내면 하나님이 다시 새봄에 사기터고 우미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를 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시대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깨어 경성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는 의미 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이렇게 교회 가시지만 하나님께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궁정에서 채우는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모세를 준비시키셨는데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첫 번째 40년은 애국 궁정에서 그의 인생을 채우는 시간으로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석 달 만에 갈대상자에 그렇게 불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예배하셔서 그를 공주의 아들 삼으시고 애국의 그 궁중에서 40년 동안을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문화도 최고였고 학문도 최고였고 군사력도 최고였고 최고의 나라의 그 애국 궁중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모세의 인생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시간이 그 애국 궁중에서의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궁중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그는 궁중 학문을 연마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그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정말 대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아 저는 뭐 좋은 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배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적인 어떤 학문이나 세상적인 것을 배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는 애국의 궁중의 왕가였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행하는 것에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세상 나라의 왕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구별라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루는 이 공동체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과서가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천상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시장 잡배들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입이 찢어진 대로 말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진 그런 성도들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에 그냥 걷지 마십시오 갈지자로 걷지 마세요 팔자그름 하지 마십시오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또박또박 그러십시오 어깨를 쫙 펴시고 허리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 지금 어깨를 쫙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쫙 펴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십니다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이십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국 궁중에서 애국 사람의 지혜를 배워도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행위가 능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능하다는 말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위험이 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품격이 있고 격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여러분 어깨를 푹 떨어뜨리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개를 들고 그렇다고 교만한 것은 아니지만 절도 있는 품격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훈련이었죠 그래서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자신의 삶을 자각하고 그의 동족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을 때에 이 모세를 아기 모세를 키워줄 유머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유머를 소개시켜줬는데 그 유머가 누굽니까 모세의 생모이었던 요겨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머니의 품속에서 저절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요겨벳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아이인 것을 보고 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고 갈대로 상자를 머쉽게 만들어서 그 아이를 라일강에 떠나보내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모세를 그냥 키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은약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애국으로 오게 되었는지 이곳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지금 이 압제받는 이 백성들에 대하여서 앞으로 너가 커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애국 궁중에서의 생활이 반복되는 가운데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의 머릿속에 다시 그 일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동족에게로 나가보았습니다 궁중에서 그가 누렸던 상관은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고통방하고 신혼받고 억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의 동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애국 사람에게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되자 모세가 달려들어서 그 애국 사람을 처죽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행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가 나오지만 강조되는 것은 자기의 손을 통하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 동족들이 깨닫게 될 것을 자기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모세 혼자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또 동족에게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동족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것을 만류하자 우리가 언제 당신을 관리로 세웠고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29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리안 땅에서 낙은에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40에 혈기왕성한 애국의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그가 그의 동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리안 광야의 낙은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국 궁중에서 40년 동안 채우는 훈련을 시켰지만 모세에게 또 한 가지 훈련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제목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비우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비워내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 그것도 애국이라고 하는 세계 대제국의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 그곳에서 낙은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초라한 모세 여러분 그 세월이 장장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채워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끝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우는 과정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미디안에서 낙은에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고작 그가 한 일이라고는 양을 치는 일과 결혼해서 아들을 두 명 낳는 일이 다였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의 인생을 오늘 본문은 딱 한 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낙은에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해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침이면 양들 몰고 광야로 나갔다가 저녁이면 또 그 양들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비워가시는 그의 혈기도 그의 교만도 그의 세상적으로 똑똑했던 그의 어떤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비워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게로솜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게로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내가 이방에서 개기되었다 내가 이방 땅의 낙은에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아들 이름을 게로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니 왜 자기 신세를 아들의 이름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게로솜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의 어떤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이름으로 아이 이름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모세가 그 도망자의 신분으로 낙은에 되어 살아가는 것이 체력한 것입니다 한때는 왕자였는데 한때는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에 왕궁에서 내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낙은에가 되고 이방 땅에 개기되어서 그 아들 이름을 게로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아시면 이상합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이방에 개기되었다 게로솜 둘째 아들의 이름은요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졌죠? 첫 아들을 낳았을 때에 모세가 이름을 짓는 것과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하나 비워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만만할 때 우리의 혈기가 등등할 때 우리가 어떤 거라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는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는 사도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다소 라고 하는 큰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바리세인이었고 베냐민 집화였고 베냐민 집화는 사울왕이 속한 집화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라삐로부터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메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꼬꾸로 줬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데아서 2장 말씀 보면 이 바울이 갈라데아서 2장 1절 보면 14년 후에 그가 다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한 3년 반 정도 그리고 도합 14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14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를 비워내는 훈련 그 고독한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참손하게 그를 비워내는 그런 훈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그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리아스를 물멧돌로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는 그런 여인들의 충성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로부터 1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로 황무지로 동굴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그는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에게 있는 것을 다 비워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풀어줘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비워내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교만이 나에게 남아있고 아직도 자존심이 나에게 남아있고 아직 나 안 죽었어 그러면서 속에서 부글부글하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그 다음 뭡니까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한때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모세였는데 40년 동안 그 위대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낮추시고 비워내는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33절 주님께서 이러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기에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내 자존심 마지막 남아있는 내가 붙드는 최후의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벗어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주님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발에 신겨있는 신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을 신고 이 신을 신고 마음껏 어디로든지 다닐 수 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애국의 궁중에서 채워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이나 다양한 어떤 실력이나 모든 것들을 훈련을 다 받았지만 그때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래한 광야 그 40년 꼭 같은 40년 그곳에서 개귀되어서 낙은해가 되어서 장인어른에 얹혀서 양매말이 치는 그런 목자로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를 낮추시고 그에게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성이 내 백성이 애국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국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제 내가 이제 내가 너를 애국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진 사람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내고 발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쓰여있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으로부터 구원해낸 위대한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일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러야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럴 때에 반드시 준비되어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멋진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여러분 구원하기 원하시죠 여러분이 태신자로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 꼭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올해 새 생명축제가 될지 내년 새 생명축제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사용해 주실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늘려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세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내 가족들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을 끊고 주십시오 하나하나 비워내는 하나님 앞에서 신고 있었던 딱딱한 신발을 벗고 부드러운 맨발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구원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역사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된 우리 부산범전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래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이제 두 주 앞으로 다가온 새생명 축결을 앞에 놓고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모세를 통하여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왕자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존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발을 신발을 벗고 울면발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한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암호하라는 현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범천교회가 잘 준비되어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힘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보고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수명의 축제에 우리가 태신자로 보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 교획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잘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잘 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삼용 축제를 앞에 놓고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새삼용 축제 날에 이 교회에 오게 하여 주셔서 여기에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들이 그들의 심령의 문을 열고 그들이 지옥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미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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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